우리의 우미산업은 1998년 설립 이후 우레탄 제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레탄 산업의 선도주자가 되고 보다 많은 소비자의 귀대의 부흥토로 제품 생산에 배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로는 탈수 스크린망과 샌드펌프, 사이클론, 각종 사출품목, 하수 종말 처리에 들어가는 스프라켓 등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